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동서남북 진영 중심의 회막이 놓이게 됩니다 다섯째, 민숙이 인구조사 첫번째는 애국에서 나온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숫자 두번째는 가난에 들어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숫자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1장에서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왁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우벤 지파에서는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태의 아들 술룸 미엘이요 요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래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볼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보라임 지파에서는 안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무나스 지파에서는 부다수레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두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지파에서는 안미사때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주유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시무원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시무원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3백 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갓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 6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4천 4백 명이었더라 수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수블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7천 4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시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하세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만 2천 7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1천 5백 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천 5백 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진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민숙이 2장.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나다베의 아들 라손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7만 4천 6백 명이며 그 곁의 진칠자는 이삭을 지파라. 이삭을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래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4천 4백 명이라. 그리고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천 4백 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천 5백 명이며 그 곁의 진칠자는 시무원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9천 3백 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천 4백 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진이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진이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두우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천 4백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1백 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진이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계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헤셀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천 7백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천 5백 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천 6백 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진이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천 5백 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민숙의 1장에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의 결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개수된 60만 대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제사장 나라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이 나가서 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목회자를 위한 39기 통성경 렉처로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한 통성경 지도자 과정입니다. 3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3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총 6일에 걸쳐 통성경 방법론에 따른 성경 전체 스토리와 각 교회에서 통성경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성경 렉처로 코스에 오시면 수료하신 여러 교회 목회자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통성경 연구의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 있으며 통덕원의 각종 컨퍼런스와 재교육 프로그램, 통성경 교재 구입의 여러 혜택을 받으실 것입니다. 1차 등록일은 2월 14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통덕원으로 전화주십시오. 전국의 목회자님들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3월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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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